여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장입니다. 손님들의 편안한 골프 생활을 위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. 매장이 넓다 보니 쉴 틈 없이 움직여도 손님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. 여기요, 사장님! 여보세요? 아, 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죄송합니다. 그런 저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생겼습니다.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이제는 손님이 주문하셔도 긴 복도를 왕복하지 않고 방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. 서빙이 어려운 음식을 흔들림 없이 운반하고 장애물이 있는 좁은 복도를 안전하게 움직입니다. 손님은 게임에 방해받지 않고 편하게 서비스 받으실 수 있고요. 절 대신에 쉬지 않고 매장을 누비는 현대로보틱스 덕분에 저는 손님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당연히 손님들도 훨씬 만족하시고요. 이제 현대로보틱스 없는 저희 매장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. 현대로보틱스는 저에게 든든한 파트너입니다. 나만의 비즈니스 파트너 현대로보틱스 한글자막 by 한효정